2018년도 19년 초에 활동만 해도 상도받은 스타 가수입니다. 네드카페를 밟은 가수 모윤회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사랑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랑은 당신입니다. 이럴 사랑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랑은 당신이 아닙니다. 스스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부러 가게야 오직 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마차 당신만 원하버렸나요 이 세상 어둠 늙은 어둠 싫었음과 불사 그 사랑은 당신이 아닙니다. 사랑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. 전부인 것 사랑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랑은 당신이 아닙니다. 이 세상은 그 여야 다 사랑을 하고 아무도 난 할게야 오직 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마차 당신만 원하버렸나요 이 세상은 어둠 늙은 어둠 싫었음과 불사 이곳만 봐 통하는 사랑 그 사랑이 당신입니다. 이 세상은 그 여야 다 사랑을 하고 너 영원토록 할게야 오직 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마차 당신만 원하버렸나요 이 세상은 어둠 그 너ㅇ시아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어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아